초, 중, 고등학교 전면 온라인 계약 이틀째입니다. 네, 오늘도 원격 수업 접속 상태는 비교적 원활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전면 계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버에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이틀째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산발적인 접속 지원 문제는 계속 보고는 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어제 처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평균 참여율을 봤더니 98.9%에 기록했습니다. 135만 명 가운데 133만 5천 명이 참여를 한 거고요. 기존의 학생 학년들하고 비슷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숫자를 봤더니 나란히 최고 동시 접속자 수 60만을 넘겼고요. 하루 동안 접속했던 이형적 숫자 전체를 봤더니 EBS 온라인 클래스는 330만 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이학습터는 194만 명이었습니다. 열흘치 통계를 한번 다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비중이 가장 컸던 날이 2차 온라인 계약 날인데 이때 66.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난주죠. 그렇죠. 전학년이 개교했던 어제는 60.5%였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이용자 숫자가 조금 다르게 표시되는 보도도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학습터 이용자 숫자는 지금까지 단순히 로그인을 한 학생들 숫자를 집계를 해서 내고 있었고요. EBS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접속자 숫자가 아니라 접속한 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수업을 듣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로 좀 엄격하게 잡았었기 때문에 EBS 숫자가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었던 건데요. 정확한 숫자는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EBS 온라인 클래스와 이학습터 합쳐서 아무튼 5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경험을 한 건데 이 기간에 하루 평균 페이지 뷰 숫자, 사이트를 본 숫자를 통계를 내봤더니 EBS 온라인 클래스만 해도 하루 평균 1억 4,700만 뷰에 달했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최대 포털 업체가 보통 하루에 1억 3,700만 뷰 1,000만 뷰 정도 적게 나오거든요. 이만큼의 숫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의 열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 숙제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서버 문제가 없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학년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걸로 예외가 좀 있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학교 적응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은 듣지만 실시간 수업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 기기가 아니라 EBS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학교에서 제공한 학습 구러미로 원격 수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케이블 방송이죠. EBS 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하던 EBS 프로그램들을 지상파 EBS ETV에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어제는 EBS 인터넷, 온웨어로 접속자가 좀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를 증설했고 또 네이버 TV나 카코 TV에서도 보실 수 있게 방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요. 맞벌이 부모님들이 그만큼 울상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죠. 부모 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급 돌봄 교실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통계를 봤더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25.3%, 초등학생들은 4.2%, 그리고 장애 학생들, 특수는 7.1%가 긴급 돌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 돌봄 기관에까지 지금 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부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다가 이제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저학년, 그중에서도 맞벌이 부부,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선 가정같이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별 편차도 크고 학교별 편차도 커서 이런 대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도 당연히 어려움이나 걱정이 많지만 누구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교사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자꾸 수업의 질에 대한 논란도 나오다 보니까 다들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어떤 데서는 EBS 강의가 낫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어떤 데서는 EBS 강의만 올리는 거는 좀 불성실해 보인다 이런 지역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는 건데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교육단체 온라인 좌담에 제가 가봤더니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EBS 강의 강사분들 오랫동안 준비를 하신 분들인데 그 퀄리티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기도 하다. 이런 점은 온라인 강의에서 좀 선생님들이 느끼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이고요. 다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 이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교사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교육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색하는 토론회를 많이 열게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이 하대웨어뿐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가 지금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숫자가 어제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는데 등교 계약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어제 9명 그래서 총 1만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지긴 했지만 교육부 브리핑에서 여전히 중대본과도 협의해야 하고 교육 현장의 여러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입장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아마 5월 3일쯤에 발표가 되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발표와 연계해서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시기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3일이 아주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변수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야겠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